안녕하세요 여러분 유니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보시다시피 제가 브러쉬들을 추천을 해드릴 건데요. 저렴이부터 고렴이까지 제가 진짜 잘 쓰는 브러쉬들만 소개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테고리별로 저렴이, 고렴이 브러쉬들을 소개해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을 일단 전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가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들인데요. 일단 이거 제가 화장할 때 가장 잘 쓰는 브러쉬들 여기 안에다 담아놨고 이렇게 통에다가 보시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담아두고 이거는 또 이렇게 작은 통 안에 들어있거든요. 얘는 이렇게 아바마트 레드 에디션 브러쉬들만 따로 모아놓은 그런 통이에요. 그래서 얘로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쿠모라는 브러쉬랑 씬님이 이제 콜라보해서 만든 그 브러쉬랑 이 파우치인데 여기 안에다가도 제가 브러쉬들을 담아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에 이렇게 여기도 브러쉬 들어있고 여기도 브러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여시면 여기도 브러쉬가 들어있고 여기 밑에도 브러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브러쉬들은 제가 다 사용을 하는 브러쉬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좋은 것들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브러쉬는 우리가 이제 화장하는 순서대로 추천을 해드릴 건데 가장 먼저 쓰는 건 파운데이션 브러쉬잖아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일단 잘 안 보이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하나는 롬앤의 브러쉬예요. 보시면 약간 이런 사선 커팅이 된 브러쉬거든요. 보이시죠? 이거는 그때 제가 제로 레이어 파운데이션 구매를 했을 때 같이 구매를 한 제품인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제가 사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그냥 쿠션으로 팡팡팡 두드리는 걸 좋아하는데 얘네같이 통통한 브러쉬 같은 경우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발라줄 때 결이 거의 안 남거든요. 근데 얘도 결이 거의 안 남고 이게 면적이 되게 크다 보니까 쓱쓱 발라주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쓱 바르면 볼에 2분의 1 이상이 발라지니까 되게 금방금방 바르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브러쉬를 사용하면 뭔가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고 되게 얇고 꼼꼼하게 발리고요. 얘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사선으로 V자로 이렇게 커팅이 돼 있다 보니까 이쪽 코 안쪽이나 되게 세심하게 터치해야 되는 부분을 발라주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다른 파운데이션들이랑도 궁합이 되게 좋은 편이어서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 만약에 초보자분들이라면 이거를 진짜 진짜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얘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다음 브러쉬는 피카소 브러쉬인데 피카소의 FB17이라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얘는 이렇게 보시면 아까 롬앤 제품보다는 이렇게 납작한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로 얼굴 전체를 발라준다기보다는 그냥 파운데이션을 펴바르는 용도로 사용을 해요. 파운데이션을 여기다 짜서 이렇게 묻혀준 다음에 얼굴에 펴바른 다음에 쿠션으로 이렇게 두드리는 그렇게 해주니까 확실히 파운데이션이 진짜 얇게 올라가고요. 밀착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피부 표현도 달라지면서 내가 뭔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스킬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파운데이션 브러쉬만큼은 좀 비싼 걸 사용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 브러쉬를 사용했던 건데 진짜 달라요. 그래서 본인은 좀 브러쉬를 잘 다룬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걸로 얼굴 전체를 해줘서 상관이 없겠지만 본인은 브러쉬를 좀 못 다루고 초보자인데 한 번 브러쉬를 사용해보고 싶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로 한 번 파운데이션을 얇게 펴발라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이 브러쉬를 진짜 추천드려요. 이제 그다음에는 컨실러 브러쉬를 소개해드릴 건데 하나는 컨실러 브러쉬고 하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거든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왜 지금 소개하냐면 이거는 조금 다른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보시면 크기도 훨씬 작고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얘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 모공을 메꿔주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얘는 이제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주고 나서 보면 모공이 뽕뽕뽕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파운데이션이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뽕뽕뽕 보이는 건데 그거를 메꿔주기 되게 좋은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이 제품은 더툴랩의 파운데이션 브러쉬인데요. 이게 크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게 딱 중간 사이즈거든요. 근데 저는 큰 거는 너무 좀 그렇고 딱 이거 중간 사이즈가 코 부분에 모공을 메꿔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파운데이션을 다 발라준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한 번 더 이걸로 발라줘서 모공을 메꿔줘도 되고 아니면 컨실러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모공을 메꿔주기에 되게 좋은 브러쉬여서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는 컨실러 겸 파운데이션 브러쉬였고요. 얘가 진짜 컨실러 브러쉬인데 얘는 플라리아의 72번 브러쉬예요. 보시면 이렇게 되게 붓같이 생겼죠. 우리가 막 미술할 때 쓰는 그런 붓같이 생겼는데 이게 컨실러 발라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보통 컨실러를 발라줄 때 브러쉬는 이렇게 얇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두꺼우면 컨실러를 다 잡아먹어버리고 이렇게 얇아야 되게 얇게 밀착이 되기 때문인데요. 저는 보통 이런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컨실러를 쓸 때는 사용하지 않고요. 고체 타입으로 된 컨실러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항상 브러쉬를 이용해서 발라줘요. 왜냐하면 그런 고체 타입이 되게 두껍게 발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이렇게 살살살살 묻혀준 다음에 손등에 한 번 덜어내주고 이렇게 살살살살 해주면 조금 더 세밀하게 터치가 가능하면서 컨실러가 얇게 올라가가지고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컨실러 브러쉬는 이거를 되게 추천드려요. 이제 다음 브러쉬가 파우더 브러쉬죠. 파우더 브러쉬는 제가 진짜 자신만만합니다. 파우더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개를 추천을 드리는데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일단 가장 먼저 제일 유명한 다이소 파우더 브러쉬예요. 얘는 제가 이제 화장을 처음 시작할 때 비싼 파우더 브러쉬는 구매를 못하니까 좀 저렴하고 괜찮게 생긴 파우더 브러쉬가 있길래 다이소에서 구매를 한 거였는데 진짜 질이 괜찮아요. 뭔가 비싼 파우더 브러쉬 못지 않을 만큼 진짜 가성비가 너무 좋은 브러쉬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브러쉬인데요. 이게 5,000원짜리인데 일단 보시면 면적이 되게 넓어요. 사실 파우더 브러쉬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고 훌렁훌렁해야 돼요. 근데 얘는 막 훌렁훌렁한 편은 아닌데 면적도 되게 넓고 이게 인조머인데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파우더를 발라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메이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브러쉬에 많은 돈을 투자할 수가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구매하셔도 진짜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다이소 거 쓰기 싫다. 약간 로드샵에서 쓰고 싶고 조금 더 고급진 걸 쓰고 싶다 하시면 이 이니스프리의 파우더 브러쉬를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브러쉬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해봤는데 인정하는 로드샵 브랜드가 두 개가 있어요. 바로 이니스프리랑 에뛰드인데요. 이니스프리랑 에뛰드가 이 브러쉬 질이 진짜 좋아요. 특히 저는 이니스프레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파우더 브러쉬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가격이 비싼 편이 아니고요. 이렇게 보시면 면적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엄청 훌렁훌렁하고요. 엄청 부드러워요. 그래서 파우더를 발라주기가 정말 정말 좋은 브러쉬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브러쉬를 고민하시는 분, 로드샵에서 구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 파우더 브러쉬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쉐딩은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어요. 이니스프리의 컨투어링 브러쉬인데 이것도 보시면 면적이 되게 넓잖아요. 얘가 얄쌍하다 보니까 이쪽은 상대적으로 되게 넓잖아요. 근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슥슥슥 발라주기가 진짜 좋아요. 부드럽다 보니까 진짜 슥슥슥 발리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 이니스프리 브러쉬의 가장 큰 장점은 부드럽다. 그리고 그 면적이나 모양 같은 게 기능에 맞게 잘 나왔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브러쉬를 조금 괜찮은 걸 사용을 하고 싶다. 오래오래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이니스프리 브러쉬를 진짜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으로 추천해드릴 게 가장 비싼 피카소 꼴레지오니 123번 브러쉬인데 이건 단독으로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얘가 그때 그 롬앤 쉐딩이랑 같이 세트로 기획 세트로 나왔던 브러쉬예요. 확실히 되게 부드럽고 얘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서 뭐가 제일 많아요. 되게 풍성하고 빽빽하게 차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듬성듬성 쉐딩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딱 한 번 묻히면 되게 꼼꼼하게 쉐딩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 쉐딩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느낌이어서 이 브러쉬도 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옆에 면적이 넓어서 옆부분으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면적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해도 좋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각도로 사용이 가능한 브러쉬여서 이것도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코 쉐딩 브러쉬를 소개해드릴 건데 코 쉐딩 브러쉬는 이렇게 두 개. 하나는 다이소 제품이고요. 이것도 제가 진짜 많이 쓴 제품인데 이게 너무 좋아요. 얘가 이제 일단 면적이 넓어요 보시면은 근데 저처럼 코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면적이 넓은 걸로 해야 빡빡 음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약간 면적이 작으면은 모양을 잡아주긴 좋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좀 다듬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큰 게 필요한데 이게 면적이 진짜 딱 넓고 그리고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진짜 질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 쉐딩할 때 정말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 초보자 분들에게는 이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고 코가 크신 분들, 코가 크신 분들 쉐딩할 때는 이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코 쉐딩 브러쉬 같은 경우는 좀 훌렁훌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훌렁훌렁해가지고 쉐딩을 해주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성비가 정말 내리는 브러쉬이고 그다음은 플라리아의 63번 브러쉬인데 이거 보시면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쵸? 되게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훌렁훌렁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이거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코 쉐딩을 해주면 확실히 얘랑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되게 여러 번을 묻혀서 해줘야 되는 느낌이었다면 얘도 똑같이 느낌은 훌렁훌렁한데 몇 번만 묻혀줘도 바로 발색이 되게 잘 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면적도 넓고 되게 부드러운데 발색도 되게 빡 이렇게 잘 돼가지고 코 쉐딩할 때 쓰기가 너무 좋은 브러쉬였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플라리아의 63번 브러쉬. 블러셔도 이렇게 3개. 이거 3개는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이거 빠니까 좀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3가지 중에서 가장 저렴한 게 아마 이 엘프 브러쉬일 거예요. 이 엘프 블러셔 브러쉬는 진짜 유명하죠. 이거 제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건데 보시면 얘가 면적이 좀 작아요. 면적이 작다 보니까 되게 좁은 부분에 발라주기가 되게 좋은 브러쉬였거든요. 근데 가격이 저렴한데 가성비가 가성비가 너무 내려와요. 화장 초보자분들이 가장 먼저 구매하기가 되게 좋은 블러셔 브러쉬이고 혹여나 이제 메이크업 초보자분들은 이쪽에 이제 블러셔를 너무 몽땅 발라버릴 수가 있는데 이제 얘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제 조금조금씩 이렇게 발라주기가 좋아가지고 초보자분들이 쓰기 되게 좋은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얘는 특히 우리가 블러셔로 바를 때 면적이 큰 브러쉬로 바르게 되면은 어떤 특정한 부분은 좀 진하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면적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고 딱 특정한 가운데 부분만 진하게 연출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엘프 브러쉬는 제가 진짜 이렇게 가운데 포인트를 줄 때 사용하는 브러쉬예요. 그다음 브러쉬는 이제 에뛰드 브러쉬인데 이거 제가 한 번 빨았더니 모양이 좀 바뀐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부드러움은 여전하네요. 이거는 이제 에뛰드에서 그때 톰과 제리 에디션이었나? 그때 함께 나왔던 브러쉬일 건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되게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보다는 면적이 약간 넓거든요. 그래서 되게 면적이 이것보다는 넓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면적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이 블러셔의 발색을 되게 높여주는 느낌? 이어가지고 제가 되게 잘 사용을 했던 브러쉬예요. 그래서 로드샵에서 블러셔 브러쉬를 구매하고 싶다. 본인이 뭐 약간 집 주변에 올리브영이 없다거나 뭐 그런 에뛰드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랑 이거가 되게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러셔 발라줄 때 진짜 강추를 드리고 마지막은 이제 브러쉬에서 가장 유명한 리얼 테크닉스의 브러쉬인데 이거는 RT412라는 브러쉬인데 얘는 이제 특이한 게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똑딱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똑딱이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한 번 더 집어넣어주면은 이 느낌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본인이 조절이 가능한 브러쉬예요.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전 너무 좋았어요. 가장 다 꺼냈을 때는 넓은 면적에 발라줄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넣어주면은 포인트 부분에 발라줄 수 있고 조금 더 넣어주면은 완전 포인트 부분에 발라줄 수 있는 촬영하기가 되게 좋은 브러쉬였고 저는 특히 이게 마음에 들었던 게 브러쉬 모두 되게 부드러운데 이걸 다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넣어주면 여행 갈 때 들고 가기가 진짜 좋거든요. 이 점이 여행 갈 때 가지고 가기가 되게 좋다? 그리고 브러쉬 질도 좋고 블러셔도 되게 잘 발리고 조금 더 비싼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다. 오래오래 브러쉬를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를 추천을 드려요. 이제 다음 브러쉬는 눈에 섀도우 바를 때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이게 가장 질문이 많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준비를 또 했습니다. 베이스 브러쉬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일단 이 보라색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미니소의 브러쉬예요. 보시면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뾰족한 게 아니라 뭉툭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베이스를 바를 때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너무 둥글둥글 잘 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베이스를 바를 때는 거의 이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좀 약간 리얼 테크닉스 브러쉬랑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슥슥 문질러서 바른다기보다는 이게 뭉툭한 편이어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바르는 게 조금 더 발색도 잘 되고 좀 뭉치지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게 확실히 면적이 되게 넓다 보니까 베이스 같은 경우를 훅훅 이렇게 발라주기가 좋더라고요. 원래 베이스 섀도우 브러쉬 같은 경우는 좀 훌렁훌렁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훌렁훌렁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면적도 되게 넓고 부드럽고 그리고 좀 뭉툭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훅훅 발라주기가 되게 좋아서 추천을 드리는 브러쉬입니다. 그다음으로 추천드리는 건 에뛰드 브러쉬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통과제리 에디션? 그때 같이 나온 브러쉬예요. 근데 얘는 훌렁훌렁한 맛이 있습니다. 훌렁훌렁하고 되게 부드러워요. 그래서 뭔가 베이스 섀도우를 발라서 이렇게 눈 위에 슬슬 올려주기가 되게 좋아요. 아까는 좀 꾹꾹 바르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되게 슬슬 발라주기가 좋아서 최근에 진짜 잘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본인은 눈두덩이 넓게 베이스 섀도우 바르는 걸 안 좋아한다. 그냥 좀 적당하게 바르는 걸 좋아한다. 슥슥 바르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이거를 진짜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또 좋은 점이 여기 밑에 이상한 팁 같은 게 달려있거든요. 얘는 그 반짝이 있잖아요. 반짝이인데 좀 약간 글리터 그런 거를 얹어주기가 되게 좋은 실리콘 팁이에요. 하나를 이렇게 샀는데 이렇게 또 딸려오니까 1 플러스 1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너무 잘 쓰고 있는 베이스 브러쉬예요. 다음은 또 오늘 사용해줘서 약간 더러워진 플라리아의 브러쉬인데 얘는 플라리아 62번 브러쉬예요. 얘도 보시면 면적이 넓어요, 이렇게. 이거랑 비교를 해볼까요? 보시면 면적이 얘가 조금 더 넓죠? 그래서 저는 이제 베이스를 넓게 바르는 편이다 보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얘도 이렇게 슬슬 발라주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발색도 되게 잘 되고 뭔가 베이스 섀도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빡빡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뭔지 아시죠? 약간 그라데이션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되게 그라데이션 해주기가 되게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되나? 너무 뭉툭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얄쌍하지도 않고 뭐도 부드럽고 크기도 딱 크고 그래서 베이스 섀도우 발라줄 때는 진짜 좋은 브러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줄 때 사용하는 섀도우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발라주기 좋은 브러쉬를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시코르 브러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는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면 안 되고요. 약간 딴딴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쌍꺼풀 라인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음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딴딴한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딱 바로 그런 브러쉬였습니다. 이게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크기가 되게 적당해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딱 발라주기 좋은 사이즈여가지고 되게 좋고 브러쉬 질이 정말 좋아요. 엄청 부드럽고 발색을 진짜 잘 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요즘에 제일 잘 쓰는 이 쌍꺼풀 라인 음영 줄 때 잘 쓰는 브러쉬입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은데 되게 퀄리티가 좋아서 쌍꺼풀 라인에 음영을 주기가 되게 좋은 브러쉬입니다. 다음은 더툴랩의 203 포인트 아이섀도우 브러쉬입니다. 얘도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사용하는 게 대부분 다 부드러운데 얘는 면적이 조금 넓다 보니까 쌍꺼풀이 되게 두꺼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더 음영을 넓게 주시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이 되게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예요. 그리고 얘는 되게 밑에 부분은 단단한 것 같으면서도 여기 위에 부분은 약간 훌렁훌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음영을 조금 더 넓게 주기가 좋은 브러쉬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색깔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이렇게 묻히면 바로 더러워진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아무튼 저는 이것도 되게 잘 쓰고 있는 음영 섀도우 브러쉬입니다. 이제 마지막 섀도우 브러쉬들인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아이라인에 블렌딩하는 데도 쓸 수가 있고요. 삼각존에도 쓸 수가 있고 이 애교살 음영 줄 때도 쓸 수가 있는 되게 만능 브러쉬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바마트의 레드 에디션 프로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얘는 제가 이제 애교살 음영 줄 때 되게 잘 사용을 하는 브러쉬예요. 이게 삼각존에 음영을 주는 거나 그리고 여기 밑에 애교살에 음영을 줄 때 중요한 브러쉬의 특징은 이게 짧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길게 되면은 내가 컨트롤 하는 것 만큼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나의 이 그 세세한 세밀한 그런 표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게 짧아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세심한 부분에 터치를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얇아야 돼요. 그걸 모두 갖추고 있는 브러쉬가 바로 이 브러쉬인데 정말 너무 잘 쓰고 있는 브러쉬예요. 얘는 애교살 요렇게 해주기에도 얇고 그리고 탄탄 모가 탄탄해가지고 쓰기 좋고 삼각존에 해주기에도 진짜 좋은 요렇게 요렇게 해주기에도 진짜 좋은 브러쉬여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소개해드릴 게 요거랑 또 비슷한 느낌인데 얘는 또 플라리아의 68번 브러쉬인데 느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거의 뭐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뭔가 더 단단한 느낌이에요. 훌렁훌렁하지 않고 더 단단한 느낌이어서 애교살 음영을 주기에도 좋고 삼각존은 약간 좀 진하게 음영을 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막 연하게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진하게 아래에 선을 그린다거나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요렇게 단단한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삼각존에 되게 진하게 표현을 하거나 선을 그리는 표현을 할 때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본인은 약간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한다 하시면은 요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아니다, 나는 약간 진하게 발색되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 요 플라리아의 68번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브러쉬는 플라리아의 69번 브러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요렇게 사선으로 커팅이 되어 있어요. 보통 이렇게 사선으로 커팅된 거는 눈썹 그릴 때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저는 근데 이걸 눈썹 그릴 때 사용한다기보다는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 때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보통 이 아이라인에 조금 짙은 갈색 섀도우를 덧발라서 그려야 조금 더 이제 메이크업이 좀 그윽해지고 아이라인이 좀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근데 요렇게 사선으로 생긴 게 요렇게 잡고 나서 그 라인을 따라 그려주기가 되게 좋아요. 확실히 발색도 이게 단단한 편이다 보니까 발색도 되게 잘 돼가지고 요 아이라인을 블렌딩 해주기도 좋고 조금 더 그윽하게 메이크업을 표현해주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브러쉬를 소개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브러쉬들이 질은 되게 좋은데 가격이 되게 저렴한 편에 속하는 브러쉬들이여가지고 뭔가 메이크업 처보자분들이 사용하기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냥 메이크업을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몇 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길고 긴 저의 브러쉬 소개 영상 추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반짝반짝한 영상으로 만나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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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